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썸네일 제목 보고 아니 이건 또 뭔 미친 개소리요 이러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뭐 시궁창 앞에서 생각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훈미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봅시다 제목 따라쟁이 시누이가 단단히 미쳤는지 이젠 하다하다 우리 아이 생일날에 감히 출산을 했는데요 이거 나한테 도전하는 거 맞죠 원지 하다하다 우리 애 생일까지 따라하는 시누이 이거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제목처럼 저를 따라하던 시누이가 이젠 정말 하다하다 우리 아이의 생일까지 다 따라하는데요 이 시누이가 미친 건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참고로 이 시누이는 남편 누나이고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올해 44살입니다 결혼도 저보다 한 4년 늦었고 임신과 출산 역시 당연히 저보다 늦었죠 결혼 준비하는 시기부터 신혼 그리고 현재까지 그동안 이 여자가 저에게 저질러온 그 수많은 만행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걸 뭐 여기다 다 쓰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몇 가지만 간추려 적어도 다들 깜짝 놀라실 게 불보듯 뻔하지만 너무 많아서 다 못 적겠고 또 어쨌든 시댁이니까 일단 뭐 제 손에서 묻고 넘어가는 거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참고 또 그냥 묻고 넘어가려 해도 이번 일만큼은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고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3년 추석에 시댁을 갔더니 이때 시누이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보니 출산 예정일이 내년 즉 올해죠 24년 1월 2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저는요 지금 아이가 셋인데 저희 큰애 생일이 바로 1월 20일이거든요 남편과 저 집안 둘째고요 둘 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양가 첫 손주라서 저희 아이는 양가 어른들의 모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하필 그날 출산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나보다는 지가 더 손해겠지 여하튼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저희 남편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 그게 뭔 소리야? 1월 20일 그날은 우리 꽁꽁이 생일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아직 날짜가 그때 기준으로 많이 남았고 거기다 뭐 자연 뿐만이 아니라 제왕절개 예정이라고 하길래 뭐 그날 피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일단 알았다 하고 저도 남편도 그 뒤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통수 오지게 들어오니 지난 토요일이죠 1월 20일 저희 아이 생일잔치 한창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그날 오늘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이 셋을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로 낳아봤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수죠 제왕으로 출산을 한 산모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텐데 의사가 출산 예정일로 수술을 잡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수술일 전에 진통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워낙에 노산이라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40주까지 수술을 끌어가지고 산모와 아이를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의사가 과연 만들겠냐 이거예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때요? 말이 안되죠 이거?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의사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냥 신우이 본인이 원해서 일부러 그 날짜를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뭐 자연 분만을 시도하다가 그게 안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거면 그러면 늦어지는 경우가 들어 있겠지만 신우이는 저희 신우이는 자연 분만 시도가 애초에 없는 그냥 제왕절개파였거든요 신우 본인이 원해서 우리 아이 생일과 똑같은 1월 20일에 출산을 한 거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지같은 심리는 뭔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게 만약 제가 신우이였다면 이 날만큼은 무조건 피했을 거라 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큰 애이가 양가 첫 손주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동생들이 많이 생겨있는 지금도 그래요 다른 동생들도 사랑을 받지만 결국 저희 큰 아이한테 부모님들의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신우이 본인 역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도전이야? 그렇게 우리 아이랑 같은 날이 생일이 되면 신우 본인도 그렇고 또 그 조카 아이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찌발릴 거 아니야 내 새끼한테 그래서 만약 제가 신우이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내 새끼가 온전하게 축하를 받고 그렇게 본인 생일을 즐기길 바랄 것 같아요 즉 다른 날에 낳았다 이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어이가 없는 건 바로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이 이름에 저희 애들과 똑같은 돌림자를 하나 넣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애들 이름이 지희, 지원, 지민이라면 신우 본인 아이의 이름을 지수라고 지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뭔들 하면 그걸 다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저를 따라하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그냥 내가 많이 부러워서 시세물 하나보다 이런 정도로 여기고 지냈는데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 출산과 아이 이름을 보고 이건 뭐 100% 고이고 선을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친 상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건지를 혹시나 해서 여쭙고 싶어 글 써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과 신우이 사이가 좋은 남매는 아니에요 남편도 동생이라는 위치 때문에 예전에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본인이 동생이 아니라 오빠였다면 이렇게 그냥 두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근데 또 그럴만한 게 저 역시 마찬가지 신우이의 그런 뭐 손 아래 올케가 아니라 만약 언니였다면 저는 절대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댓글 1번 쓴이 본인으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거 100% 고의로 쓴이 따라한 거 맞아요 물론 신우이랑 시댁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겠지만 사람한테 누구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왕절기로 애 둘 낳아봐서 아는 건데 수술은 진통 올까봐 예정보다 앞서는 38구주 요정도 사이에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니말이 맞아요 게다가 생일도 그렇지만 이름도 왠지 의심되는 게 돌림자 친정 쪽 조카들이랑 같은 걸 쓴다고? 내 살다 살다 이런 건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하튼 저도 많이 당한 입장이라 말하는 거지만 그 신우이 왠지 이거 말고도 쓴이를 따라한 거 오지게 많을 것 같아요 댓글 쓴이세요? 아줌마 티가 너무 나잖아요 2번 이게 뭔 미친 소리야 이 아줌마 진짜 돌았나 요즘 제왕 대부분 39주 40주 사이고 아니 그냥 최대한 예정일에는 가까운 게 좋다고 의사할 때 내가 직접 들은 거야 너 쓴이지 맞지? 3번 이름이 왜요? 그 글자 쓰면 안 돼요? 그 글자 쓸면 아줌마 니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 시댁에서 쓰는 돌림자면 니가 어쩔 건데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제가 지금 이 댓글을 왜 쓴이라고 의심을 하냐면 쓴이를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게 있어요 이 판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그 순간의 기점으로 정확한 시간이 따라갑니다 날짜와 시간 예를 들어 새벽 1시 5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댓글도 마찬가지거든요 댓글도 표시가 나는데 이 본문과 댓글 사이의 틈이 4분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4분 사이에 이 글을 다 읽고 이 긴 댓글을 남겼다는 거야 수상하죠? 이 댓글 쓰는 데만 4분 걸리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 자 다음 댓글 아이고 하다하다 못 참겠다면서 쓴 글이 겨우 이 정도야? 물론 제왕을 40조까지 끄는 경우 많이 없어요 또 전적도 여러 번 있다니까 니 촉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들겠지 근데 엄마 뱃속에서 최대한 즉 40조를 다 채우고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의사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대놓고 뭐라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것 같다 이거지 아니 그냥 다 떠나서 그날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니 새끼만 잘 챙기면 그만 아니냐고 신우이는 자기 시댁 가가지고 2분 받겠구만 왜 이렇게 난리야? 또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꼭 시댁에 가서 생일 축하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니들 가족끼리만 축하를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나는 쓴이 니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3번 결국 지 새끼만 관심을 독차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들부들 미치려고 하는 거구만? 그렇구만 4번 아니 미친 도대체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뭔데요? 니 새끼들 생일 다 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떠는 거 니네 부모는 알고 있어? 진짜 피곤하다? 아니 똥 망상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야? 대답글 피해서 낳아라는 게 아니라 엘초에 날짜가 아닌데 그걸 일부러 노리고 딱 맞춰서 낳았다잖아? 핀트 제대로 못 잡아? 너 뭐야 어느 5등급이야? 니 단짝이 니가 뿌리는 향수를 항상 따라 사고 또 니가 만났던 전 남친들을 꼬셔서 또 사귀고 니 생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단짝이 갑자기 자기 생일도 이제 크리스마스로 한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으면 너는 이거 견딜 수 있어? 이거 반박 시 너 망상증? 2번 야 너 쓴이지? 아니 그래서 1월 20일이 니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형수랑 남자랑 비교할 거리가 된다고 보냐 미친 거야 뭐야 아니 그리고 형수가 뭐 어때서? 따라 사면 안 돼? 그것도 니 거야? 인간이 너무 등심 같아서 욕도 안 나와 알고 있어? 5번 요즘 의사들은 예정일이 최고 베스트라고 말해요 즉 예정일에 제왕절개하는 거 그나저나 쓴이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피곤하세요? 아니 니 새끼 생일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니 새끼 태어나는 내 새끼 태어나는 그 중요하고 소중한 날 이걸 따라한다는 그런 미친 망상을 해 아휴 애를 셋이나 낳은 엄마가 지 새끼 오롯이 축하 일할지나 떨고 앉았고 참으로 안심하구나 누가 보면 그날 전 세계에 니 혼자만 새끼 낳은 줄 알겠다 6번 예예 알았으니까 얼른 병원에 꼭 가보세요 애들 엄마가 망상증이 이리 심하다니 진짜 큰일 나겠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애들 참으로 걱정됩니다 꼭 가세요 7번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니가 시부모 사랑을 받고 자란 시누이를 질투하고 못잡아 막아 안달나는 것 같아요 8번 아니 1월 20일이 자기 큰 조카 생일인 거 이걸 시누이가 기억은 하고 있을 거야? 아니 왜? 그럴 거면 부부관계 한 날짜도 똑같다고 날지 한번 떨어보지 그래? 어? 그리고 애들 성이 다른데 돌림자가 같으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돼? 애들을 생각했어라도 제발 망상해서 헤어나와라 이 아줌마야 9번 저기요 망상증 말기 아줌마 잘 들어요? 니 새끼 생일은요 오직 니한테만 기념일인 겁니다 사촌 그리고 조카 생일 언젠지 대부분 기억도 못해요 그냥 돌잔치는 하고 끝날 걸 망상을 이리 심하게 하다니 명심하세요 이치고는 말이죠 너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니가 자전축이야? 10번 쓴이 너 우리랑 똑같은 인간 사람 맞긴 맞아요? 별 거지같은 걸로 생태짐을 잡고 날리네 신우이랑 여러 번 틀어버려 있었던 것도 아마 니 탓일 것 같은데 아니 내 새끼랑 조카랑 생일 같은 게 뭐 왜요? 같으면 안 돼요? 11번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참 재밌구만? 끌 끌 끌 그보다는 열등감에 찌들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보고 잠이 왔겠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